다음 주에 계산하러 갑시다 일단 계산하러 갑시다 세수 세수 약간 이런게 스팟 아닌거지 일단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갈아입고 장비를 착용하고 같이 나와도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말도 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니까 왜 말을 잠깐 말 당연히 해도 되죠 일단 옷을 갈아입고 좋겠어 조심해 가보자고 화이팅 한라산 당일치기 가보자고 가보자고 QR코드를 보여주고 이거 마지막에만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그럼요 나 어제 왜 열심히 뛰 내 무릎 괜히 무리해가지고 괜히 왜 갑자기 왜 어제 뛰고 싶어가지고 깝쳐가지고 지금 출발한 출발한지 20분 지금 아 그래? 지금 30분이거든요 하 갑시다 어쩐지 초록색이라서 여기 지금 쉬면 조금 지금 쉬면 내려가야 돼요 바로 무슨 무슨 뭘 어디로 올라가겠다가 아니 근데 여기 진짜 간첩 있어도 숨어있어 모를 것 같아 진짜 약간 아 아 아 아 그럼 진짜 완전 좋을 것 같아 공격나오는데 진짜 그니까요 아니면 저기 한번 뛰어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 우리 데이터구나야 어 그치 왜 지금 길이 또 있나 어 그럴리가 어 무섭잖아요 근데 총 5시간 걸리는 방법이지 근데 보통 3,4시간이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없잖아 아니 나 지금 여기 해놓게 지금 한 1시간 정도 걸었으니까 내가 요만큼 썰었을게요 1시간 됐다 딱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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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3분의 1 여기서 한번 딱 쉬고 어디다 줘야겠다 어디다 어디다 오 어 손이 많이 가네 아 근데 보통 대부분 그늘이었어요 근데 다 대부분 그늘이었는데 갑시다 어떻게 내리막길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이야 어 어 요즘 엠지샷 한번 찍고 가야겠다 뭔데 아 아 아 같이 가야죠 같이 찍어야지 찍어 이거 둘 다 얼굴 안 놔도 되지 네 선생님 영상이에요 갑시다 아 시작이야? 이제 시작인가 보다 아 다시 지은 거야? 대단을? 응 옆에 저거 원래 저거였는데 저거? 약간 그걸 그건가? 모노릴리 아 모노릴리 아 이거 그거에 모노릴리 그 물건 옛날에 막 라면 팔고 그랬었거든요 우와 진짜 시작하자 시작하자 계단 근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아니 이거 처음에 죽으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ח table 팀 까 진영 사진 퇴ל 해왔면 살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이 녀석 아니야, 이 녀석 아니야. 이 녀석 아니야, 이 녀석 아니야. 할 수 있어, 15분. 정말 1400. 1400? 다 있어, 다 왔어. 진짜 힘들다. 가서 밥 좀 먹어요. 배고파 죽겠네, 지금. 저는 내려올 때가 더 무섭습니다. 내려올 땐 다리 힘 다 풀려서 내려오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 풀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어서 계속 내려오게 되는. 와,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잖아요. 빨리 다 왔어. 할 수 있어. 와, 진짜 멋있던데. 와, 진짜 멋있던데. 여기가 Chuck Hanna 아, 저기가.. 여기가 더 올라가야 돼... 난간에서 저기 올라가야 돼. 오우? 좋아한다. 됐어. 힘들다. 그래도 8시 10분쯤에 출발해서 지금 11시였던 것 같은데? 11시일 거예요. 11시 오시니까 와 진짜 염을 딱지게 먹으면서 올라왔어 진짜 근데 있지? 제일 열정적이에요 오이 김밥 와 오케이 어 지금 올라왔는데? 빠른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래요? 너무 느리다고? 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허벅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 어떻게 그러면 일단 밥 먹고 다시 힘을 내보고요 오케이 음 짜장 맛있다 아 밥 먹으니까 좀 살 것 같은데요? 와 너무 배고파서 진짜 난 다시 죽어봐서 다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에이 와 땀이 약간 진짜 엄청났다 진짜 출발 진짜 잘 찍거든요 와 내 진짜 뭐야 뭐야 0.5로 찍고 있었던 거야? 잠깐 그래도 밥 먹고 스트레칭을 다시 하고 하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이거 내가 봤을 30분도 안 간다 30분도 안 가 30분도 안 가 왜냐? 벌써 힘드니까 시원해요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오 뭐야 엄청 시원하더라 뭐야 예쁘지 아 일단 빨리 올라가 이걸 빌렸는데 이걸 왜 하나도 안 하잖아 이걸 잡았으면 나도 못할까 우와 미쳐버려 올라온 지 4시간 지금은 12시 10분 얼마 안 남아왔어 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진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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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진짜 아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와 와 찍으면 되는데 아 찍어요 한 시간 있으니까 아 슬프다 그때로 넌 다행히 네 잘 다행히 잘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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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뷰가 사과 앞에 켜놓고 어 좋아요 제가 찍을게요 앉아보봐 여기 보면 지금 뒤에가 엄청 깨끗해져요 색감이 너무 사귄데? 진짜로 라면 필수 진짜 근데 소금물 어떻게 들고 오지? 나 요런거지 고급병 고급병은 잘하네 근데 같이 먹을래? 응 이런거는 좀 더 빠르지 하긴 빠른데 여기 올라오셨는데 호가 몇 개씩 쩌 진짜 사왔을 때 장갑장 맛은 너무 좋아 예쁜 사람 진짜 많은데 왜 그러지? 뭐 굴러가키거나 아니면 여기 안개 짝 껴있어 너한테 말해놓고 가서 가지 말까? 나 겁이 짱만이야 나 겁이 짱만이야 왜냐면 내일 안 쉬니까 쉬니까 그냥 안녕 하 언젠간 또 오겠지 이제 풍경을 보며 내려가 봅시다 여기 온난화 세워보게 되겠지 여기 온난화 세워보게 되겠지 여기 온난화 세워보게 되겠지 여기 온난화 세워보게 되겠지 예이 여기 온난화 세워보게 온난화 세워보게 온난화 세워보게 무릎 벌써부터 큰일 났죠 어떻게 내려갈지 어떻게 내려갈지 너 어떡하냐 살살 내려가볼게요 올라왔으니까 됐어요 올라왔으니까 됐어요 아 근데 볼 때는 다른데 사진 찍어놓는 거 다 똑같아 눈으로 많이 담아가야 돼 눈으로 많이 담아가야겠어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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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 왔대 이리 왔대 여기 왔대 왜 내 무릎 왜 내 무릎 얼굴이 이렇게 똑같이 이게 삼각국어예요? 상임? 여기 올 때는 힘쓰러서 이런게 안보인다고 잘 오르막길이 날 수도 있었지 손이나 한번 싣고 갈까요? 완전 쎄요 지금 아까 3시간 엄청 못내려왔다고 생각보다 2시간 내려왔으니까 50분짜리 일이 1시간 반짜리 있고 2시간 반 더 가야되네? 아직도? 그래도 올라가는 기준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하.. 혹시 찍어도 돼요? 멀리서 찍을게요 멀리서.. 아.. 진짜 영정부 하.. 하..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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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배고파 아 진짜 배고파 친구가 여기 추천해줬어요 여기 고깃집 중에 제일 추천한다고 그래도 자기 일... 일했... 저 제주도 사람인데 딱 한 번 가봤어요 보는 게 제일 이쁜 왔다 갔어요 맞아요 다음번에는 왔다 갔다 왔는데 몇 시에 추가하나요? 여덟... 여덟 시? 여덟 시요? 응 어디서 오셨네요? 어디서 오셨나요? 아 몰래서 오셨네 우주 첫 번째는 4월 1일이 첫 번째는 마르다